안녕, 얘들아! 깜짝 놀랬지? 아니,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튀어나왔느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의 인강 선생님들은 너무나 먼 존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다른 선생님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쏙 채워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앞에서 튀어나와 봤어. 아, 너무 반갑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여지껏 보여주지 못한 아주 기똥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수학 100점으로 이끌어줄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빡세게 공부를 해보자. 아니,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뭔데?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젠장! 좋아,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남자. 아, 김지석. 그게 바로 나야. 자, 선생님은 정시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로 들어갔어. 아,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재 EBS 강사야. 그리고 예전에 스카이헤드에서 인터넷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 그리고 선생님의 좀 특이한 경력이라고 한다면은 공신에서 강성태님과 함께 활동을 해서 대표 멘토까지 역임을 한 바가 있어. 그리고 미국 리하이 하이스쿨에서 교사 인턴까지 지냈어. 그래서 수학 공부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다. 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어. 자, 이제 선생님을 믿을 수 있겠지? 음, 그래.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는 지석쌤이 제시하는 기똥찬 커리큘럼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수학의 단권화야. 자, 이 수학의 단권화는 무엇이냐? 선생님이 정말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봤어. 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생 1번. 자, 실전 개념 강좌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알기는 알겠는데, 아, 내가 좀 너무 뒤죽박죽이라 찜찜해. 2번. 자, 기본 개념 강의는 너무 쉬워. 그리고 너무 길어. 자, 3번. 자, 스카이 선배들은 빠르게 직접 범위, 간접 범위, 전범위 개념을 몇십 바퀴를 돌린다는데, 아,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4번. 자, 현재 나는 1등급이 나오긴 나와. 나 좀 잘해. 그런데 너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아, 이거 개념을 한 번 총정리하고 싶어. 빠르게 점검 한 번 해보고 싶어. 자,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 모든 고민을 선생님이 7일 만에 해결을 해 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수학의 단권화니까. 자, 이 수학의 단권화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의 단권화 개념 노트를 만드는 거야. 자, 교재 예시를 보여줄게. 자, 이쪽은 뭔가 빈 공간이 많이 뻥뻥 뚫린 어떤 그런 개념 노트야.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너의 손으로 필기하면서 네가 직접 채워 나가다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너만의 개념 단권화, 내 손으로 쓴 단권화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지. 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직접 범위, 간접 범위 모두 다 들어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투, 확통, 이런 과목들이 다 개별적인 책들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한 권에, 모두 다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것뿐이니, 어, 자, 개정된 교과서 아홉 종류 모두 다 여기에 녹여냈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겉핥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요약 정리가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개념의 모든 원리, 공시의 유도 과정을 전부 다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이 개념들이 훨씬 더 팍팍 적용이 잘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7일 완성 플랜까지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플랜드를 쫙 하다 보면, 정말 7일 만에 직접 범위, 간접 범위 모두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도 괜찮아. 그런데 이 수학의 단관함만큼은 함께 공부를 하자. 그래야 네가 그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어. 야, 이런 얘기도 또 형이니까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런 수학의 단관하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선생님의 또 기똥찬 프로그램. 바로 순수수능 100%야. 이것은 수능에 최적화된 사전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모두 다 알려주는 강의이지. 자, 지난 2020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문제집이나 실전 모의고사 풀 때는 점수가 잘 나왔다가 정작 수능에서는 처참하게 점수가 폭락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 자, 그건 너희들의 선배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교육이 아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무분별하게 가르쳐서 정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걸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뭔가는 막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수능에는 안 나왔던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선생님의 순수수능 100% 이 강좌는 무엇이냐? 자, 수능에 출제되는 사전 문제의 접근 방법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강의야.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과 비슷한 강의는 굉장히 많다? 아니, 그럼 대체 선생님의 강의는 왜 들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자, 선생님 수업에서는 무엇이 특별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풀이, 스킬이나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 아니야? 그것들이 실제 수능에서 어떤 스킬 도구들이 실제로 사용이 됐고, 어떤 스킬 도구들은 실제로 사용이 안 됐는지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줄 거야. 그래서 그야말로 수능의 쌩얼을 보여줄 거야. 자, 이것은 오직 선생님만이 가능해. 아니, 왜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정말 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전 개념에 대한 연도별 출제 문항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고요. 이런 분석이 다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게 수능을 알려주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서 다른 학생들이 점수가 폭락해서 절망하고 좌절을 할 때 너는 나와 함께 웃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행하는 세 번째 프로그램, 바로 킬러의 접근법이야. 어우, 이거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확확 오지. 그야말로 킬러의 접근법. 아, 여기들 킬러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거야. 예전 같은 수능에서는 그냥 킬러라고 해도 21, 29, 30 이 세 문제 정도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킬러, 준킬러 문제까지 포함해서 킬러가 한 7문제는 된단 말이야. 자, 그런 여러분들의 킬러에 대한 고민을 모두 다 말끔히 해결을 해주는 그런 강좌야. 자, 그 다음 이제 또 선생님의 필살기, 김지성 모의고사. 또 선생님이 현재 대치 2강 학원의 전체 수학 모의고사 지필 총괄을 맡고 있는 그야말로 수학 모의고사의 전문가야. 그래서 믿어도 좋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수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 더 준비를 했어. 자, 올리포 재수생. 교육과정 바뀐 것만 기본 토시마. 아, 느낌 콱콱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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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이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아, 내가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안 배운 그것 때문에 기초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나? 근데 그건 또 너무 길잖아. 아, 시간 아까워. 또 어떤 친구들은 아, 그럼 그 기초강의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듣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야, 그건 그것대로 문제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단원들은 심화까지 다 되어 있잖아. 그럼 그 다른 뭐 그냥 좀 기초강의를 골라 들어도 아니, 그럼 기초만 되고 신화는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 심화가 안 되잖아. 그렇죠? 음. 자, 그래서 단원별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야. 자, 또 이제 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이 고3용 강의는 정말 도저히 안 맞아서 못 듣겠어. 아, 이 재수하는 것도 서러운데 서로, 이 공부도 앞으로 하기 힘드니까 서러워 죽겠죠. 자, 걱정하지 마. 여기에서 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다 말끔히 해결을 해 줄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올리포 재수생. 정말 기본부터 심화까지. 교육과정 바뀐 거, 삭제된 거, 변화된 거, 추가된 거. 몽땅 다 여기서 말끔히 정리를 해줘. 이걸 듣고 나면은 정말 개정된 수능, 수학, 커리를 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와, 완전 좋지. 그죠? 자, 이렇게 선생님의 커리큘럼 안내를 한번 쭉 해줬어요. 그리고 이 인강뿐만에서가 아니라 이 먼저 다가가는 지석쌤답게 오르비 사이트 게시판에서 선생님이 뭐 글이나 칼럼을 굉장히 많이 올릴 거거든. 그럼 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그렇죠. 이 좋아요 꼭꼭 눌러야 되겠지.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수업에서 만나자. 여러분, 안녕.